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무도 그 말에 틀렸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농부가 나쁜 씨를 뿌린 후에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때로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는 것이 유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더욱 가치있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용감하게 지난해를 돌아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차를 렌트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자기기 개통에서는 어느 나라에 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벵구리온 공항에서 일주일 쓸 수 있는 심카드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130여 개국에 무제한으로 전화를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으로도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카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을 태우고 저희 부부가 예루살렘 베덜레헴 사회 지역 운전하며 다녔습니다 제 친구는 마침 눈을 수술해서 제가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제 친구가 화들짝 놀라면서 거기 가면 안 돼 김 목사 돌마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너무 급히 해서 핸들을 돌려서 가자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내비게이션에 또 오른쪽으로 들어가라고 표시가 나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거리 가면 돌멩이 맞는다니까 그래서 또 가자는 대로 갔습니다 세 번째 다시 표시가 오른쪽으로 나가서 또 거리 가려고 하니까 안 돼 김 목사 거리 가면 돌멩이 맞아 그 세 번째는 이미 들어갔다가 할 수 없이 유턴을 해서 3포인트 턴을 해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그 길로 가면 돌멩이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제 친구가 저에게 왜 돌멩이 맞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야셀 아라파트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초대 수반이었던 분입니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그는 여러 아랍국가에서 받은 돈으로 젊은이들에게 좋지 않은 시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만 잘 살게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총 수입의 3분의 1이 관광 수입입니다 그러므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광버스에다가 돌을 던져라 하고 시켰습니다 관광버스에 돌을 던지는 학생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50달러씩 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면 외국인이 들어가거나 관광버스가 들어가면 지금도 돌이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성지순례를 온 관광객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손해를 본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역에도 좋은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도 좋은 유적지이고요 베델도 좋은 유적지이고요 헤브롬도 좋은 유적지이고 여리고도 좋은 유적지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한번 잘못된 씨를 뿌리고 나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 백성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 전화의 내비게이션은 그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저를 인도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제 아내가 머물렀던 갈릴리 호수가의 노프 기노사리라고 하는 기부츠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 주변에 있는 기부츠 이스라엘의 정착촌입니다 초기 정착자들이 좋은 씨를 뿌렸던 열매입니다 기노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이끌고 183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조상의 거루간 땅 홀리랜드를 찾아와서 정착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 가버나움 가까운 곳 가버나움의 바로 아래 그 호수 변에다가 정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때가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노살 가정이 이 홀리랜드를 찾아와 정착한 때는 그때로부터도 114년 전입니다 그들은 아랍 사람들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랍 사람들의 의해서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랍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 있는 땅들을 구입했습니다 2000에이커의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다 과목을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 전량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지금도 젖소를 300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1964년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세워진 기부츠 호텔입니다 쉽게 예약하기도 어려운 호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들도 수백 개 있는 것 같아요 농부들은 씨를 심을 때 먼저 토양을 분석합니다 포도는 물이 잘 빠지고 깊은 곳까지 토양이 부드러운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잘 빠지는 곳에서는 사과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토양에 맞는 품종의 나무를 심습니다 씨앗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가을에 뿌려야 할 씨가 있고 이른 봄에 뿌려야 할 씨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씨를 선택하고 아무데나 아무 시절이나 대충 뿌리면 그해 그 농부의 농사는 망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씨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씨를 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루리라 자기가 잘못 심어 놓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종류의 씨를 구별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씨를 심는데 그 열매가 썩어질 열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씨를 심었는데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썩은 열매가 나온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비싼 씨앗을 사고 일꾼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며 수구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해 보니 썩은 곡식, 썩은 열매뿐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농부는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씨앗을 판 상점 주인을 원망할 수도 있고 씨를 뿌린 일꾼들을 원망할 수도 있으며 주먹을 불 끈지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씨를 잘못 선택한 사람은 농부 자신입니다 금년의 실패와 실수를 거울삼아 새해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여전히 2018년에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에 어떤 씨를 뿌리셨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스러운 씨를 뿌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잘한 일들도 있고 못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씨를 잘못 선택하고 심었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씨를 잘못 뿌렸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길로부터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성격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은을 내고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가정의 온도가 내려갔다면은 자기가 잘못 뿌린 씨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호세야서의 핵심은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입니다 호세야 선지자는 두 종류의 씨를 말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요 다른 하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입니다 호세야서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 바람이 왔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람 같아요 바람을 심었더니 미친 바람이 생겨났어요 심은 것이 줄기도 나오지 않아요 땅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이삭이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나마 좀 맺힌 건 이방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은 썩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환란뿐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회개하고 좋은 씨를 심으라고 호소합니다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심고 인해를 거두어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굳은 땅 교만한 땅 뒤집어 업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빛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에 어떤 씨를 뿌렸는가 진지하게 진실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씨를 심었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척박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입술에 말로 잘못 뿌린 씨앗들 행동으로 잘못 뿌린 씨앗들 우리의 잘못 뿌린 씨앗들 하나님 앞에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의 씨를 뿌렸다면 분노의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가슴에 한이 맺히고 분이 끓어올라 전될 수 없는 것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움이라는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씨를 뿌렸습니다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의 씨를 뿌렸다면 절망의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욕심이 과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은 보지 않냐고 없는 것만 보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방탕의 씨를 뿌렸다면 수치스러운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 내게 밀려온다면 내가 무슨 씨를 뿌렸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열매를 뿌렸다 씨를 뿌렸다면 신용불량의 열매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게으른 삶을 살았다면 가난의 열매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한 해를 수고하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고 나는 썩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서 운명이 그렇게 돼 있어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결정되어 있어 결정론자들도 아닙니다 한 번 씨를 잘못 심었으니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씨를 잘못 뿌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그 시간부터 다시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에서 심는다는 봉사는 한 번 심고 끝나는 아오리스트 동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람으로 무엇을 계속해서 심든지 이거 말입니다 금년 초에 내가 씨 한 번 잘못 심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구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 씨를 심었더라도 회개하고 지금 계속 좋은 씨를 심으면 됩니다 시를 잘못 심었다 싶으면 즉시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씨를 심어야 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못된 씨를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일이라는 잘못된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씨 이삭을 주시면서 이스마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잘못된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좋은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잘못된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씨를 심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심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씨로 인하여서 우리는 남에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순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단순히 죽을 몸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었던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스럽고 누가 알까 싶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욕스러운 것,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어서 줄기도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에 우리가 잘못된 시를 심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서 변화시켜 주셔서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자랑스러운 열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슨 시를 심었는가는 한번 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활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야 감사한 교회의 성도님들 변화되게 해 주세요 과거에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변화되게 해 주세요 삶이 변화되고 의식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축복받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보다 제가 더 행복할 데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설사 우리가 뿌렸던 씨가 잘못되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서 이 진리를 접부침이라는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감남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감남나무 알리브추리에서 이 와일드 알리브추리인데요 여기서 열리는 열매는 먹을 수도 없고 기름을 짤 수도 없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어느 집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와서 얼마나 많이 감이 열리는지 그 감이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차가 지나가고 그런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아무도 딱 하지 않아요 보기는 좋은데 왜냐하면 조그매 가지고 떨을 벗어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늘어지게 감이 담벼락 넘어서 길가하러 내려와 있는데 돌감나무 나무 돌감남나무 와일드 알리브추리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가서 그 돌감남나무 가지를 잘라서 전지해 가지고 좋은 감남나무 가지를 전지하고 거기에다가 접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감남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농부가 이 비유를 들으면 고개를 흔들 겁니다 잘못된 비유라고 접붙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박토에서도 잘 자라나는 생명력이 좋은 그런 나무 가지에다가 좋은 나무 가지를 갖다 접붙여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신뢰를 들 때에 인간의 지혜로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쓸모없는 가지들이었어요 나쁜 열매 맺는 가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접을 붙여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왔어요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언어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힙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7년을 돌아보십시오 용감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슨 잘못된 씨를 뿌렸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 뿌렸어요 내 실수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합량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세요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며 한 인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결혼 생활을 향하여서 좋은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때가 이를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좋은 씨를 계속 심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호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4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일은 소망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현재를 축복의 미래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잘못 심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을 곡식을 위하여 씨를 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씨를 심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씨를 심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고 고집세며 쾌락을 일삼고 삽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썩어질 열매만 맺힙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새벽부터 다니엘 새벽기도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9일 동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2018년 동안 계속해서 심어야 할 좋은 씨앗 9개가 있습니다 다니엘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좋은 씨앗을 심는 2018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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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stUSA